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사용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에는 크게 원료 안전정보 등록과 문제점 피드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제목란에 해당 기능의 모듈 명칭이 표시되며, 모듈 이름을 클릭하면 왼쪽 메뉴 표시줄에 해당 기능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료 기업 정보 등록입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먼저 원료 업체 정보를 작성합니다. 우선은 기업 역할을 선택합니다. 기업 역할은 원료 생산업체와 피수권 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기업 역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료 생산업체 역할을 선택한 경우, 원료 기업 정보 작성란에서 생산업체 정보 및 원료 생산업체의 담당자 정보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피수권 기업을 선택한 경우, 생산업체 정보 및 피수권 기업 정보, 피수권 기업 담당자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업체 명칭 입력란에 생산업체 명칭 또는 생산업체 코드를 입력하면 생산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산업체 정보 입력입니다. 생산업체의 국가 명칭을 입력하고, 통합사회 신용코드 및 생산업체 주소를 기입해야 하며, 그 중 국가 및 생산업체 명칭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국가를 해외로 선택하면 생산업체 중문 명칭 입력란이 표시되며, 이 또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단계 역할이 생산업체인 경우에는 기업 정보표 날인 스캔본 및 원료 생산업체의 기업 주체 증명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역할이 피수권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 정보표 날인 스캔본, 원료 생산업체 기업 주체 증명서류 및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에서 발행한 숙권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생산업체 정보를 작성한 다음 임시 저장을 클릭하면 정보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저장된 정보는 원료 기업 정보 목록에서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을 클릭하면 기업 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료 기업 정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기업 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원료 안전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페이지로 들어가 생산업체를 선택한 다음, 기본 정보 및 공정 개요 작성 페이지에서 원료 상품명 원료 조성 원료의 기본 속성 화장품에서의 사용 목적 화장품에서의 권장 첨가량 기타 사용 제한 원료 특성 물리 화학적 특성 설명 및 공정 개요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 원료 조성란에서 정보를 수동으로 작성하거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중문 명칭, INCI 명칭, 영문 명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원료의 기본 특성에서 원료의 실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성분의 기본 특징 원료의 출처 원료의 생산 방식이 포함됩니다. 기타 특징 및 복합 혼합 원료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단일 원료인 경우 복합 혼합 원료 사유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에서의 사용 목적 화장품에서의 권장 첨가량 기타 사용 제한, 원료 성장, 물리화학적 성질 서술 및 공정계열을 입력합니다. 그 중 공정계열 및 원료 출처는 연동되어 있으므로 원료 출처가 식물 유래인 경우에는 공정계열에서 식물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제조 공정계열을 입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원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원료 간별 및 특성 지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저장한 원료 정보는 원료 안전 정보 목록에서 조회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료 간별 및 특성 지표 화면에서 원료 간별 방법 및 원료 특성 지표를 입력합니다. 그 중 원료 특성 지표와 원료 기본 속성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성분 기본 특성이 폴리머 혼합물인 경우 폴리머 혼합물 란에 원료 특성 지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원료 중문 명칭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지표 명칭, 분자식, CAS 번호, 중압도 수치 및 단위, 검사 방법을 입력합니다. 분자 구조식은 위아래 첨자를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빨간색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펩타이드 및 단백질의 특성 지표란에서 중문 명칭 선택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지표 명칭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표 명칭이 아미노산 개수인 경우 아미노산 개수에 대한 수치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표 명칭이 아미노산 서열인 경우 아미노산 서열 첨부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지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료 간별 및 특성 지표에 입력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위해정보 및 관리 지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중금속 위험, 미생물 위험, 농약 잔류 위험 및 기타 위험 정보를 포함합니다. 위험 정보 및 관리 지표 정보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국제권익위구 평가 결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를 클릭하여 위해정보 및 관리 지표 화면으로 돌아가 원료의 실제 위해상황에 근거하여 입력하고 중금속 위험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품질관리 항목 위험물질 명칭, 수치, 단위 등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국제권익위구의 평가 결론 화면에서 평가 결론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중문명칭, 평가기구, 수치, 단위, 제한 조건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평가 보고 항목 하단에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기타 산업 사용 요구 약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고 기타 설명에 필요한 문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별첨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작성된 기본 정보 및 공정 개요, 원료 식별 및 특성 지표, 위험 정보 및 관리 지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예를 클릭하면 원료 안전 정보 제출이 완료됩니다. 원료 정보 제출을 완료하면 원료 등록 코드 팝업창이 뜨고 원료 등록 코드 원료 상품명, 생산업체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원료 정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공시 플랫폼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여 저장된 원료 안전 정보는 원료 안전 정보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원료 등록 코드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원료 등록 코드 보기 팝업창이 뜨고 PDF 다운로드 및 공시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상태의 원료 정보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 저장 상태의 원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한 다음 임시 저장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 피드백 페이지 문제 피드백 목록을 클릭하면 문제 피드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 유형, 단계 기능, 피드백 내용, 상태, 기업 명칭 등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 상담 신청을 제출합니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직원이 회신한 후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